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이폰 6S7 정품액정, 사설정품액정이랑 애플정품액정 구별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께요. 최근에는 저희 카페에서 정품주출액정이 나와서 기존의 사설액정도 3D 터치나 여기 다기는 다 되는데 애플정품액정은 굳이 교체를 하고 싶으시다. 그러시면 사실 육안으로 구별이 잘 안되요. 그럴때면 이제 뭘 갖고 확인을 하시느냐. 뭐 있는 그 상태 아이폰에서 뭐 예를 들어서 3D 터치 레드, 3D 터치 한 번만 해보시면 사설정품이랑 진짜 정품이 확실히 가려집니다. 사설정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지금 아이폰에 맞춰서 힘을 주고 눌러야 된다고 하면 애플정품은 자기가 쓰시던 그 패턴 그대로 이렇게 살짝살짝만 눌러줘도 이렇게 3D 터치가 되는 그런 현상을 바로 목격을 하실 거에요. 이렇게 이런식으로 설정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메모해서 간단약단이 되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아이폰 일반 새액정 같은 경우에는 요게 좀 떨어지면 저희 카페에서는 액정 가격이 공짜구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정품주출가치, 정품 LCD를 사용해서 만든 액정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폰6 같은 경우 4만원, 아이폰7까지는 5만원 이렇게 비용이 차이가 좀 있지만 4,5만원 정도면 정품주출액정은 교체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카페 내에 와우 싸다 쇼핑몰을 이용하시거나 하시면 또 액정 구매도 가능하고 또 액정 깨진 액정 구매하시면 깨진 액정도 매입해드리니까 자세한건 카페에 가입하시고 확인하시면 될거 확인하시면 공지사항 같은데 확인하시면 됩니다. 다시한번 말씀드릴게요. 아이폰6S7 액정은 정품이 물론 뭐 여기 애플 로고라던가 뭐 화질 색감 이렇게 구분해도 바로 티가 나는데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3D 터치 다시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요렇게 3D 터치, 3D 터치 한번만 해보시면 정품이 쓰시던 그 느낌 그대로 나오십니다. 요러면 요거는 애플 정품 액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세한건 카페에 가입하시고 구매되든가 교체문의도 카페에 가입하시고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